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안녕하십니까 번개혁홍입니다 민테스트 2 12번 들어가겠습니다 These days 요즘 It 가져오겠죠 이것은 Common Common에서는 흔한 흔한데 To 진지어겠죠 듣는 것이 나라인데 That have failed Due to 때문에 뒤에 구 들어가요 때문에 internal 내부 내부적인 불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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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전성 때문에 자 including 포함해서 내전 그 다음 대전은 아니고요 다 너무 많이 그 다음 military cook 구태타 라고 아예 안쓸려 그래서 It might be instructive 강연적이다 교육적 교육적 교육적이다 이익이 된단 말이에요 To 또 진지어로써 동사원형이죠 About 명사들 What Attribute to country Attribute a country Need 까지 묶어줘야 되겠네요 어떠한 요인들이 의문사 주어 그 다음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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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대생략 구조로 보면 어떤 요인들이 성공적으로 되는지 대생략 구조를 벗는게 좋습니다 어떠한 요인이냐면 나라가 필요한 요인들이 어떤 요인이 성공적으로 되는지를 전척으로 묶여서 여러번 명사 구 가 목적으로 쓰인거예요 요인들 좋단 말아준 어떤 요인들이 나라가 필요란 To be successful 비동사 뒤에 당연히 형용사 썼죠 성공적으로 되는지 No single factory is more important 부정화 최상급 썼죠 부정화 최상급 부정화 최상급 가장 최고는 뭐야 then 비교골로 끊어주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유니포미티 동질성 동질성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것도 이것보다 중요한게 없으니까 자 만약 모든 사람이 in a country every로 시작하는 단어나 우리가 each로 시작하는 단어는 단수 취급 하시는거 아시죠 speaks에 단수 들어갔습니다 말을 한다면 같은 언어를 그 다음 두번째도 단수동사 들어갔습니다 every 단수 speaks 단수 and yet practices 다음은 same religion 같은 종교를 시행한다는 말을 믿는다면 자 우리는 might 조동사 동사군요 conclude 결론 내릴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유니포미티 이러한 종류의 동질성이 유니포미티 명사 했으니까 that 관계되면서 잡았죠 makes 단수니까 셀 수 없죠 그냥 얘가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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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든다고 성공적인 state 나라를 해도 돼요 스테이트 와이어 반면에 뜻이겠죠 반면에 자 무슨 반면에 이러한 동질성의 요소들이 확실히 유용한 반면 끊어주고 데이는 그들 아니에요 누구에요 동질성의 요소들 왜요 말도 안되는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동질성의 요소들 자 요소들은 little sufficient 충분치도 않고 nor necessary 필요한 것이 아니다 to make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는 부사 목적 자 성공적인 state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주라고 하긴 좀 이상하니까요 자 유니포미티 이 동질성의 양은 doesn't mean 의미하는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또 에브리 단수에서 취급했죠 자 has to think has to 생각을 alike 회용사 위치주여서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은 의미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나 이 does는 강조 용법이죠 그래서 강조 정말로 의미하는데 that 사람인데 in a country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have to 복수 복수동사 have to feel 느껴야만 한다고 자 그럼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동질성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 여기서 정리 좀 하고 이것은 아까 강조 용법부터 정말로 의미하는데 사람인데 이 나라 아이고 망했다 잠깐만요 이 나라에 사람들이 have to feel 느껴야 되는데 어떠한 affinity 진밀감 진밀감 아 진밀감 진밀감을 느껴야 된다고 for each other one another 서로서로 그리고 agree 해야 돼요 동사가 보면 have to people 주어졌죠 inner country 복수동사 agree 해서 들어가면 안되겠죠 복수동사로 동의해야 된다고 그 나라가 should exist 존재해야 된다 존재감에 대해서 서로 똑같이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한 기초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은 embedded embedded 삽입되어 있다는 뜻이죠 구체화 되어진다 구체화 되어진다 구체화 되어진다 이런 아이디어 생각 속에서 cold nation state nation state 의역해야 되는데 민족 국가 민족 국가라는 생각에서 통합되어진다 구체화 되어진다 성공적인 국가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동질성이고 동질성의 진정한 의미는 뭐다 이렇게 친밀감을 느껴야 되지 똑같은 생각을 가진다는게 아니다 나라의 존재성에 대해서 동의하는 친밀감이 있어야 된다는게 주제에요 그래서 12번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